저희는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몰이 진짜 거의 한 20개 정도 있어서 각 몰 별로 제가 다 취합을 해요. 아마 저희 제품을 구매하시면 다 저를 통해서 출고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고 업무를 완료해야 구매자들한테 물건이 배송되기 때문에 제품이나 개수를 진짜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네요. 팀원이 저 혼자밖에 없어서 만약에 이 업무를 하다가 실수가 났다. 그러면 저 혼자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독박이에요, 독박. 입사 1년차 때 100명한테 물건 하나만 보내야 되는데 전부 다 제가 2개씩 보내서 5시간 동안 전화를 계속 걸어서 회수했던 악몽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안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주문량 엄청 하네. 그럼 결제도 누구한테 받아요, 본인이 그냥 결제? 네, 제가 마지막 라인이에요. 제가 시작하고 제가 만든 승인까지. 책임감이 아주 악동하시겠어요. 아, 진짜. 꼼꼼하게 보셔야겠네. 아유, 루테인 드셔야겠다. 중간중간 저게 필요하구나. 네. 저 혼자 하기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팀원 좀 뽑아주세요, 제발. 제발요. 상품코드 맵핑 완료라고 뜹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진짜. 저렇게 하면 이제 몇 시간 걸려요, 일하는데? 오전에 한 1시간 정도는 이제 저 업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빨리 해내시네. 진짜 빨리 하신다. 저 파일을 늦게 넘기면 배송 작업도 다 밀려서 최대한 저걸 빨리 해내야. 아, 그럼 제가 문제가 생겨요. 아니, 여러분 계신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나는 게 그래요. 건너 건너 하면 다 알잖아요. 그런 거지. 건너 건너 하면 다 내일 하고 연결이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되는 일이었어, 맞아. 커피 한 잔 해야지. 그렇지, 맞아. 이분 전화할 때 커피만큼 좋은 게 없어요. 맞아. 네?